스바하 천일 기도 천일본문 121회차 서길문 지장보살과 권속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헌좌진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법요집 486페이지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자리에 앉으셨기에 이제는 오셔서 감사드린다 하는 뜻으로 찬탄에 정근을 하고요. 또 청정한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을 하는 멸정업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멸정업진원이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원이고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원인데 관세음보살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앞으로의 일어난 업장을 소멸해주는 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장보살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진원에 대해서 소멸하는 그런 진원인데요. 우리가 정근에 이어서 진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정근을 하면 흔히들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선거철에 여러분들 후보자 등장하면 후보자 피켓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죠. 운동선수들 나타나면 암흑이 암흑이 하죠. 후차님이 오시니까 보살님이 오시니까 바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들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정근이에요. 여러분들 정근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죠. 밤새도록 야구선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본인이 야구선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근을 한다고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건 아니죠. 바로 법문을 해주러 오셨으니까 그 감사함에 21번에 28번 정도 찬탄을 해주는 건데요.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남방화주 세계대원 본조은 지장보살 6도 중생 구제 하는 남방화주 대원 본조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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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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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별정업진원 온바라 마니다라 사바하 다짐들이 오니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청정한 마음을 운만하게 이루겠나이다 지장보살별정업진원의 온바라 마니다니 사바하는 바라는 금강이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속하는 거예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청정한 마음을 이루겠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마음속에 든 업장이 다 없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게 업장 소멸이지 지장보살님이 업장 진원을 하면 소멸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이야기지 제장대성위신령 항아사급슬란진 견문첨내 일념간이 인천 무량사고하일심기명점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성대야 신위신령은 많은 겁을 서라여도 다 하기가 어려우며 보고 듣고 저를 아는 한 마음 순간순간 하늘이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되니 저희 이제 엘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외도는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덕은 최선을 다해 많이 쌓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성인의 뜻의 위배가 되고요 종이를 달리고 달리듯이 엄부를 하고 독경을 해도 마음이 어두워서 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이라 부처님은 번뇌가 없기에 마음이 여야한 사람이라 어찌 달리고 달리듯 마음을 쓸 것이리요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경 엄부라고 오랫동안 배우고 정진하고 하루에 여섯 번씩 의식을 행하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 있으며 크게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나니라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방안함스님은 대구팔공산 동화사에 계실 때 주지스님의 지시로 승려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천도제 등으로 시주를 받자 방안함스님은 주지스님에게 얘기하지요 남을 속이는 자 기도해주고 돈 받고 천도제하고 돈 받아서 속였다는 거죠 남을 속이는 자 살펴보니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가는 겨기요 단숨에 집에 돌아온 들 바구니 속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님께 기도나 천도제를 부탁하는 불자들께 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에게 속는 자 살펴보니 다 속는 데는 이야기에요 하나같이 채소밭에 부추 같아서 날마다 사람들이 잘라내어도 도단하는 새싹은 그칠 줄 모르네 도단하는 욕심은 그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흑다 자기 산천수신 묘립도상 제사고보이니라나 불상의 절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산이나 물이나 돌이나 나무신의 귀에서 사당을 세우고 신의 영상을 만들어 거기에 죄를 지내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다 불쌍해 절하고 비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스바하 천일교도 천일본문체 121회차 석일군이었습니다 석일군이었습니다 석일군이었습니다